자 안녕하세요 미니맨 전문기업 아트원 여기는 경기도 오산 매장 아트원 대표 엄태건 박정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민경 실장입니다 자 이렇게 서울 경기분들이 대전까지 안 내려온데요 그래서 오산에 이렇게 100평 규모의 전시장을 마련했고 여기에는 항상 데모카 5대 이상 전시할 예정인데요 자 어떤 차들이 있는지는 간단하게 또 우리 박 부장님이 한 2대 정도 그리고 정민 실장에 2대 정도 소개해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차량은 페이스리프트 된 카니발 신형 모델로서 이 같은 경우는 4인승 황제 차박으로 풀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2열 시트에 보시면 침대형 시트인데 릴렉션으로 180도까지 높여지고 이런 바닥은 우드, 플로우, 실제 요트 들어가는 재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스커프 같은 데는 글로벤이라는 시그니처 상징이 될 수 있는 또 이렇게 탁 마크도 있어서 아마 퀄리티가 되게 우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가솔린 전용 무시동 히트가 장착되어 있고요 이 뒤에서 보시면 앞에 29위치 모니터가 한눈에 보여가지고 아마 지내시기 너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실 차량은 아트원의 명작인 아르메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법인 대표님들이나 의존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2열 시트 같은 경우는 대표님께서 앉아서 모두 통합으로 조절이 가능하시고 무증사 상태, 안마, 통풍 여러 가지 기능이 다 탑재되어 있고 특히 이 부분은 수익 이동 중에도 업무도 볼 수 있고 편안하게 식사도 간단하게 할 수 있게끔 아주 편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닥은 헤링본 요트 바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조를 보시게 되면 스타라이트로 장착이 돼 있어가지고 이동 중에서도 편안하고 밤에는 별을 볼 수 있는 한 쌍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후속 쪽으로 가셔서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6인승으로 의존용이 다 장착이 돼 있음에 불구하고도 이 안에 심킹 시트가 살아 있어서 9인승으로도 다 활용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제가 얼굴 날릴 겸 인사드리면서 이렇게 아르메스 차량하고 황제차박 풀세 차량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고객님께서 오시면 제가 성심을 다해 친절하고 아예 좋은 조건으로 제가 상담해드리면서 구입하는 데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꼭 찾아주시고 박정영 보장 찾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트원 오산연시장의 정미경 실장입니다 오늘 차량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보시는 차량은 3.5 가솔린 프레스티지 사양입니다 고객님 보시면 루프는 엣지 타입으로 장착되어 있고요 안에 이쪽으로 와보시면은 기본 9인승에 시공이 아주 되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고객님들께서 오셔서 보시고 즉시 출고도 가능하시고요 아니면 간단한 리폼 후에 출고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에 보시는 거는 3.5 가솔린 7인승 시그니처 라인인데요 위에 보시면 엣지 타입의 루프가 또 장착되어 있습니다 요즘 고객님들이 많이 찾으시는 타입의 루프이고요 안쪽으로 오시게 되면은 지금 라인 매트와 킬딩 엠보식 바닥 그리고 우선은 헤링본 요트 바닥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기본 스타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사용하시기에 너무 좋고요 즉시 출고 가능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저희가 차량을 전시된 차량 소개해드렸는데요 아트원 오산 전시장 방문해주시면 친절한 상담으로 고객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아트원 오산 전시장으로 정실장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아트원 글로벤드 하이름 오산 전시장 오픈했다는 소식과 더불어 오산 전시장에서 도와주실 박정희 부장입니다 정미경 시장입니다 많이 방문해주세요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